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의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두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링월 링오브엘리시움 무료 스팀가 게임 총게임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컨텐츠 총기 리뷰인데요 저격총편의 VKS입니다 자 보급을 먹으면 쓸 수 있는 총인데 이 VKS 일단은 VKS 도피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VKS가 데미지 100% 사거리 45% 안정성이 25% 발사속도가 6% 무게 300 탄창 크기 5발 대탄 장착을 할 수 없고요 탄약 종류는 50발 50탄을 쓰면 됩니다 총구 부착물 잠깐만 설명하기 전에 힐링 좀 하면서 할게요 네 자 총구 부착물 안되고 배율만 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VKS 아 일단 데미지는 머리 맞추면 한방 1렙도 한방 2렙도 한방 아주 최강의 무기에요 자 그러면 인게임에서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근처에 적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맵에 뜹니다 맵에 뜰거에요 자 자 일단 힐 좀 하면서 네 천천히 볼게요 6발밖에 없어서 리뷰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일단 드래곤 나이트님 쪽으로 갈게요 자 그냥 쏘면은 어떤 느낌이냐 요런 느낌이에요 네 장전하고 하는 볼트 애션식 아 상당히 이제 빠른 장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모신나감보단 빠르다 장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기 맵이 있네요 맵에 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애들이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가서 좀 앞으로 가서 애들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브이케스 머리만 맞춰봐도 한방이고 하니까 자 일단은 힐 좀 빨겠습니다 자 힐 좀 빨고 드나님 앞에 먹거리가 있거든요 지금 최대한 빨리 가서 아 졸라게 아픈데요 요 앞에 빨리 쏘세요 자아 잘가세요 안가요 안가요 괜찮아요 아 시발 아 아 제발 쉼힉힣히 이리 오세요 아 감사해요 아 네 그냥 안죠 아 제발 이거 못사실거같아요 아냐아냐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잘가요 에이힣 그럼 제거를 한번 보여주시죠 MK 아 VKS로 MK12랑 누나리 빨리 드셔가지고 예예 이거 빨리 쏴주세요 오케이 버립니다 버립니다 오케이 버렸어요 버렸어요 자 드래곤 나이트 아 그만 버리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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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없기 자 우리 진정하시고 우리 드래곤 나이트님 시청자 시청자 팬 드래곤 나이트님께서 자 VKS 요렇게 한번 실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흑같이 어두운 아니 밝아버린 아 눈속인데요 자 힐좀 하구요 제발 됐어요 아 힐하구요? 힐하구요? 힐 안하나요? 아 힐하구요? 어 남자다 오케이 야 나이스 오케이 야 상남자네요 적을 걸어가네요 저렇게 한명 남았어요 자 VKS로 가능한가요? 자 하하하하 탑시다 우리 이거 찍을건 다 찍었기때문에 힐팩만 있으면 아이고 힐 아아 못탔다 안돼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뒤판 하나가 있긴 한데 예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좋아했습니다 아유 네 지금까지 아 VKS 보급 총인 VKS 아 상당히 이거는 리뷰를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훈련장이 있는 게임도 아니고 테스트가 있는 게임도 아니거니와 어 보급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박이 했었던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